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듣는 고민을 수업 토크랑 연극으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봤고 작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쉽게 풀어준다고 해서 해답을 얻어볼까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나 학교 일선에서는 아무리 서열이나 점수 이런 거를 벗어나서 진짜로 아이들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자고 그렇게 수업을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교사들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맞다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접근이 두려움이 앞서서 실제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우리 교사들이 느끼면 일선 수업에서도 아이들에게 적용을 많이 할 수 있었더라고요. 교사의 생명은 무엇이든지 해도 수업에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가장 편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사가 수업을 가장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연습 아이들보다 일단 행동이 있는 교사들이 배운 수업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르게 가지고 그리고 교사들이 변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수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연수 형태도 지금까지 전달식의 연수에서 이렇게 모두가 공감하고 즐기고 그리고 보고 배우면서 생각하는 그런 아마 획기적인 연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 방법이나 이론에 대해서 좀 이런 부담감, 부담감을 좀 떨쳐내시고 또 이렇게 공연과 함께하면서 또 배우 분의 중심 수업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또 함께 그냥 느끼면서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셨습니다.